아, 역대급 영상이지 이것도. 아니야, 공포 게임은 절대 웃으면서 못합니다. 와, 센츠! 와, 파피루스! 3, 4, 5, 6, 7, 8 editorial 영상 보면착지점프 아니 저거 안거였습니다 이것도 몇시간 플레이 있었는데 지금 언더테일 플레이 시간 몇타임이지? 언더테일 지금 플레이 타임이 31시간이네 물론 31시간은 전부 저기다 저거 한건 아닌데 아마 최소한 이게 한 2시간정도 해서 나온 결과일거에요 저거 설명이 뭐죠? 영상에 회복템 먹자 그러니까 니 마이템 들고 있는데요? 박아고 끼고 있는데요?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거 넣고 계속 진짜 그놈의 레이저 중간에 그 패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레이저는 맞으면 안되지 이러는데 막 자꾸 막 랑올림 저거 레이저가 아니라 가스터블레이더인데요? 랑올림 저거 가스터블레스턴데요? 랑올림 저거 레이저 아닌데요? 랑올림 가스터블레스턴데요? 레이저포가 아니라 가스터블레스턴데요? 랑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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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포가 아니라니까죠? 랑올림 랑올림 레이저포가 아니고 가스터블레스턴데요? 로 언리 레이저2가 아니고 가스읍을 했었데요 가스읍을 했었데요 가스읍을 했었데요 가스읍을 했었데요 레이저2가 가스읍을 했어entre요 가스읍을 진짜 레이저라고 말하면 게임 멸망하는거야 언테인 이제 보내줘야지 근데 그 뭐지 보자 여기서 아니 아니 아 진짜 와 진짜 극협이다 진짜 극협이다 누구야 누구야 지금 방송 보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냐고 누구냐고 누구예요 나 이거 이분은 지금 방송 보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야 나오세요 나오라고 와 이거는 이건 일부라고 했거든요 방송 보고 있는거 같아 이거 누구세요 잠깐만 여긴 안나오네 아 진짜 암튼 뭐야 인기동영상 보면은 댓글 가지마세요 제발 어 이게 14만 역병이상 12스택이 10만 회인데 이거 아마 이제 조회수 안오를거에요 이미 신규 역병이상 나와가지고 와 진짜 근데 와 진짜 이거 대체 누구냐고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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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